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청중.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은 정보입니다. 전 세계 1년 안에 들이닥칠 때 경제 위기에서 동북아 3국 중 한국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국제정책연구소의 예측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아시아 패권 구도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우러 전쟁으로 비롯된 신냉전 사태를 겪으며 기존 아시아 패권국으로 언급되던 러시아, 중국, 일본의 위상이 추락하게 된 것이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신장 위구를 탄화, 대만 침략 위협과 같은 사태로 이 두 강대국이 민주주의의 기치를 수호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사이에서 눈치 싸움에 골치 아픈 지금 제3의 세력을 구축하여 아시아 패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여전히 후진국의 이미지로만 다가오는 동남아 지역이 아시아의 패권을 결정질 새로운 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의 마음을 얻는 곳이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 민주주의 존치를 위협하는 지금 한국이 아시아의 민주화 리더로서 기대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패권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출범합니다.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 정치적 국가연합을 결성하는 게 목적이었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2015년 asean 공동체를 출범하여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세 가지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동을 추구하는 진정한 국가공동체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연합이 아시아 패권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른 이유는 아세안 시장의 잠재력에 있는데요. 아세안연합은 인구 약 6억 7천만 명, 총 GDP가 3조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2000년 이후 내년 경제 성장률이 5.3%를 웃돌며 세계 평균을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안을 구성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의 대부분이 개발도 상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세안 시장 발전은 이제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안이 하나의 국가연합을 표방하고 있지만 각 국가의 정치체제, 경제성장률, 문화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안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경제 붕괴 위기를 맞이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포스트 차이나라는 별명을 얻으며 무섭게 성장 중인 베트남. 하지만 베트남의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1976년 베트남 전 이후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체제를 쭉 유지해왔습니다. 지구상의 중국, 북한과 더불어 몇 대지 않는 공산국가이죠. 이러한 정치체제가 베트남의 발목을 붙잡으리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공안은 시민운동가이자 소설미디어 유명인 음우연 난탕을 체포했습니다. 정부를 비난하는 허위사실을 소설미디어상에 유포했다는 혐의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유명 인권 블로거 팜 도안 트랑을 체포, 정부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전파한 혐의로 징역 9년 혐의를 선고해 국제적으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소설미디어상에서 반국가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3천여 개의 포스트를 유예하다는 명목으로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서방 기업들은 베트남이 경제뿐만 아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을 따라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나이키, 크록스 등 유명 브랜드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던 베트남이 휘청거리자 새롭게 주목받는 국가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기존 중국의 앞마당이었던 봉제산업을 빠르게 흡수하고 여러 해외 유명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하며 중국을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방글라데시의 높은 여성 경제 활동률에 있는데요. 그동안 상당수 후진국들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막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힘입어 방글라데시의 GDP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킬리핀 역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 중 하나입니다. 킬리핀 정부는 필리핀판 새마을 운동인 BBB 프로그램을 통해 58조 원의 예산을 투입 6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토를 통으로 뜯어고쳐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은 해외 기업의 진출과 킬리핀인의 해외 파견에 대단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해 노동력 수출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아세안이지만 동남아 지역에 크나큰 고민거리가 있으니 바로 옆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동남아와 인접해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꾸준히 행사해 왔습니다. 일대일로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력을 휘어잡으려 할 뿐만 아니다. 남중국해의 90%를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동아시아 해상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해권 문제로 수년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는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침략적 행보에 아세안 국가들은 군대의 현대화와 해군력의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행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전부터 필리핀의 여러 국산 무기들을 무상 공유해 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필리핀은 우리나라 군수업의 충성고객이 되었는데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무장을 추가해 공격기로 개조한 FA-50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실전에 투입해 사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2014년 수출 계약이 체결된 후 총 12대의 FA-50이 수출되었고 이후 이슬람 방군을 대상으로 실전 투입되어 혁혁한 정관을 세웠습니다. FA-50의 성능에 만족한 필리핀은 추가 구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17%가 인도네시아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T-50 18대, TA-54대, 장보고급 잠수함 세첩 등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국산 무기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강력함을 전수받으려는 노력도 활발합니다. 인도네시아 육군 및 해병대는 군용무술로 한국의 용무도를 채택했는데요. 용무도는 2011년 용인대학교 무도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최신 무술로 1호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무술을 조합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극소공격을 허용하는 등 높은 실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 경호실의 필수 무술로 채택될 정도로 그 강력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진출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아세안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직접 투자는 317억 달러에 달해 지난 5년과 비교해 74.2%나 늘어 주요국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적 영향력과 함께 아세안의 새로운 리더로 한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략적 외교 정책은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신뢰도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 신뢰도는 매우 높은 축에 속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싱크탱크인 ISAS 유소프 이항 연구소가 일본이 아세안 지역에서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167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항우 일본이 세계평화, 안보, 번영 거버넌스에 있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느냐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54.2%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작년 68.2%에서 크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내년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60% 밑으로 하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이 의심받는 와중에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아세안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아끼지 않아 왔는데요. 아세안 공적개발원조부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수만 명의 봉사단을 파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었죠. 또한 올해 한국 정부는 개발도 상국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정책기반대출 PBA, PBA, Policy Based Landing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필리핀,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들의 1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지원은 순수한 인도적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세안 리더 국가로서 언제든지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은 젊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청년을 대상으로 한인식도 조사해서 일본과 미국보다 한국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아세안 센터에서 수행한 2021 한 아세안 청년 상호 인식도 조사해서 아세안 청년의 96.7% 가장 신뢰하는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이 사위에 그쳤고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국의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될 국가로 91.2%의 아세안 청년들이 한국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강화한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아세안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겠다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이전부터 한국은 반주면대에 합류를 바라는 미국의 꾸준한 너브콜을 받아왔었지만 중국의 계속되는 견제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미 중간 신뢰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 더욱 강화된 영향력을 행사해 한국이 아시아의 리더 국가로서 역할할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점을 맞이한 지금의 판세에서 한국의 선택은 앞으로의 천년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맹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이내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대로라면 한국도 에너지 위기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비축량이 올겨울 열흘치 수요량에도 못 미치는 137만티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외의 대체제가 등장해 한시름 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연탄과 석탄이었습니다. 한국산 연탄과 석탄의 가치를 알아본 전 세계의 국가들은 이를 수입하기 위해 웃돔까지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었던 한국 석탄산업이 뜻하지 않은 계기로 날아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건 없나요? 고개를 젖는 상인을 보며 한숨을 쉰 남자의 뒤로 많은 이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물건을 받아 간 사람이 승자가 되었죠. 언제 입고될지 모른다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물건 확보를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물건의 정체는 바로 석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몸이 된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가며 중고 매장까지 뒤지는 일이 현재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석탄을 비롯한 탄소 에너지 관련해서 독일은 이를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량 자체도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탄소 기반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이 넘쳐라는 것이죠. 독일이 추구했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석탄을 찾아 헤매게 된 것은 아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을 많이 했던 독일과 유럽 국가들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 삼아 유럽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천연가스 관을 잠글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푸틴은 러시아 천연가스 관을 잠그는 초강수를 두었던 것인데요. 그 결과는 뻔수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천연가스 부족에 허덕이게 되었고 제대로 된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독일은 산업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 수급에 허덕였습니다. 석탄은 이 시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과 천연가스 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를 유럽 국가가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석탄이었는데요. 그러나 석탄조차도 수요량이 폭증한 탓에 이를 맞추기가 어려웠고 가격 역시 다른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석탄 소비량이 지난해에 비해 7%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죠. 가장 타격이 심했던 독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석탄을 비싼 값에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호주산 석탄 수입량을 21% 늘렸고 남아공 석탄은 7배나 넘게 수입했습니다. 그동안 품질이 낮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콜롬비아 산도 4배나 수입했죠. 유럽연합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감축을 진행해 왔으나 부족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석탄 발전과 관련해 인시 완화 조치를 취할 정도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무연탄 발전소가 최대 용량 35% 이상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기존 법률을 수정하면서 기존 유럽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짝 틀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에너지 위기는 유럽 입장에서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석탄을 보유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럽 에너지 위기의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석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을 수출하면서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주 역시 중국에 수출하던 석탄을 유럽으로 돌리면서 높은 석탄 가격 덕분에 큰 이득을 보게 되었죠. 이렇듯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나비유가처럼 에너지 위기가 유럽 전역을 덮쳤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ANG 비축량은 현재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ANG 부족으로 겨울철 블랙아웃, 대정전 2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공사는 연말까지 천만티 가까운 천연가스를 추가 도입해야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2기가 닥치기도 전에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한국이 타격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태로 수혜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석탄을 이용한 연탄이 각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 아직도 수요가 있는 석탄은 저개발 국가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유럽도 석탄을 다시 민간 난방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품질 좋은 한국산 연탄의 수요가 폭증한 것입니다. 한정된 인원만 이용하던 연탄이 아니게 된 것이죠. 사실 한국 연탄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인데요. 전쟁 이후 비싼 기름을 이용한 난방이 어려웠던 탓에 상대적으로 값싼 연탄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중 매체에도 연탄 쓰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서민들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연탄을 떼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실려가는 일이 뉴스에도 나올 만큼 과거 한국인들에게 펼 수 없는 난방연료였죠. 한국인이라면 과거에 연탄을 떼 따뜻해진 방해 등을 지진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서서히 기름 보일러가 도입되고 가스 보일러도 브랜드화를 이루면서 가정의 보급댐과 동시에 연탄의 문제점을 부각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연탄은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탕광에서 일하던 광부들도 일자리를 잃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죠. 광산 사업에서도 활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연탄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연탄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연탄의 가치를 알아본 외국에서 한국 연탄을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이 바로 그 국가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이 한국 연탄을 주목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전기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나라였기에 연탄 사용은 꿈도 꾸지 않던 키르기스스탄이었는데요. 그러나 공급망의 문제로 모든 이들이 난방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국가였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고지대에 있기에 찬 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많은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따뜻한 난방을 꿈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리들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공급망 설치에 열을 올렸으나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죠. 넓은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이들에게 전기의 혜택을 주기에는 갖춰야 할 인프라는 물론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쪽한 수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한국인 한 명이 키르기스스탄 관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주게 되었죠. 바로 한국의 연탄이었습니다. 연탄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리는 한국인을 통해 한국 연탄 시설과 실물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에서 공수한 연탄을 관리들에게 보여주었고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대체 물질이 바로 한국에 있었던 것이죠. 먼 곳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주민이 많은 키르기스스탄에 적합한 난방연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 없이 불만 붙이면 됐기에 키르기스스탄 입장에서도 부담 없는 연료였습니다. 중간에서 일을 지켜봤던 권태훈 연탄 에너지 대표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건설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려던 그는 이것을 보고 사업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서둘러 한국 연탄 제조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회사를 세우고 관련 기술자와 장비를 키르기스스탄에 수입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권 대표의 연탄을 보고 당장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키르기스스탄의 연탄 사업은 한국의 도움으로 시작되었죠. 키르기스스탄의 정부 관리들은 한국 연탄의 가능성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한국 연탄이 무연탄인 것에 비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연탄은 연탄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연탄은 무연탄에 비해 연기가 많이 나고 연탄 모양으로 성형해도 타고 나면 재가 뭉쳐져 있지 않아 난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국 기술을 이용해 한국식 연탄을 제조한다고 해도 키르기스스탄에서 채굴할 수 있는 석탄은 유연탄이 전부였죠. 뜻밖의 지점에서 좌초될 뻔한 국책 사업은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유연탄으로 무연탄과 거의 흡사한 수준의 연탄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권 대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광해관리공단으로 날아가 유연탄 기술을 배웠습니다. 유연탄은 무연탄과 마찬가지로 제가 부서지지 않은 연탄이 되었고 개량된 유연탄을 이용해 키르기스스탄의 1호 연탄을 생산하게 됩니다. 모양 역시 한국의 연탄과 똑같은 22공탄이었죠.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연탄 공장을 설립한 권 대표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준공식 현장에는 현지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받았죠. 전직 총리와 장관 등 유력 인사들이 권 대표를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최대 일간지 베체르니 비슈케크도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죠. 실제로 연탄은 생산되는 즉시 키르기스스탄 전역으로 팔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연탄의 효용성을 파악했고 사업 가능성을 본 이들은 자신이 돈을 투자할 테니 몽골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도 연탄 공장을 짓자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박이 난 한국 연탄은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중동 전역에 퍼지며 한국 연탄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원시적인 난방시설이 압도적인 제3세계 지역에서는 연탄 난방 수요가 전기 및 석유 난로보다 높았던 것이죠. 아예 한국 연탄을 수입하고 싶다는 이들이 있을 만큼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연탄은 세계적인 한류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 연탄 수요가 늘면서 폐업을 준비하던 한국 연탄 공장은 밀려오는 주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0년 경영난으로 이내 36곳이었던 연탄 공장은 이기에 몰렸으나 해외 수출로 새로운 활로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연탄 수요가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 석탄 사업에 서강이 들어온 상황이죠. 사양산업이었던 석탄과 연탄 사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 부활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 석탄이 승승장구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